협동조합연합회 합병과 분할 협동조합연합회를 해산하지 않고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와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연합회도 일반기업이나 협동조합처럼 합병을 하거나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절차와 교정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절차와 교정을 준용하여 진행됩니다.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연합회가 청산 절차 없이 하나의 연합회로 통합되는 절차로서 이때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끼리만 합병이 가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역시 같은 연합회 유형끼리만 합병이 가능하며 다른 유형의 연합회와의 합병 또는 상법상 회사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법인격과의 합병은 불가능합니다. 연합회 합병 역시 흡수합병과 소멸합병 두 가지 형태 모두가 가능한데요. 협동조합연합회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병 당사자인 연합회 간의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및 총회 의계를 거쳐 합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연합회에 대해서는 합병신고와 변경등기를 하고 소멸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해산신고와 해산등기를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편 신설확병의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존 연합회에 대해서는 해산신고와 해산등기를 하고 합병 후 신설되는 연합회에 대해서는 설립신고와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분할이란 하나의 연합회가 둘 이상의 연합회로 분리되는 절차를 의미하며 분할 후 신설 또는 존속되는 연합회 역시 기존의 연합회와 같은 유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할의 방식에는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소멸분할은 기존의 연합회가 소멸하면서 두 개 이상의 연합회를 신설해 기존 연합회를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존속분할이란 기존의 연합회가 영업의 일부를 출자해 한 개 이상의 연합회를 신설해 기존 연합회를 승계하고 기존 연합회는 나머지 영업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회의 분할 절차 역시 협동조합과 동일합니다. 분할 계약서 작성 후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차 대조표 작성과 이의신청 절차를 마친 후 신고 및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소멸하는 연합회에 대해 해산신고와 해산등기, 폐업신고를 하고 설립되는 연합회에 대해서는 각각 설립신고 또는 인가, 설립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연합회에 대해 변경신고와 변경등기, 사업자 등록 변경을 진행하고 새로 설립된 연합회에 대해서는 설립신고 또는 인가와 설립등기,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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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